되게 달달해 양념을 하신 건가? 신기한데요? 신기하다 이거 뭐야 진짜 푸딩 같은데? 여기는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망운동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밤이 더 이쁠 것 같은데요 여기 이거 지금 다 조명인 것 같아요 우와 인amura 멋있다 Todo 잡 eternal 화이트 옷 Calvin ridiculously 구운 두부, 그리고 구운 버섯 요렇게 고명으로 올라가요 아 눈에 틀어 두부가 그냥 그 자각두부가 아닌데요 식감이 되게 순두부같아 속이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좀 잘라봅시다 무슨 푸딩같아요 푸딩 야들야들한거 잘 잡혔어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식감이 되게 우유맛도 나는거 같아요 신기하다 이거 그런데데데델 소금 물 Hum 유닛 이게 맛있네. 이게 양념 된 게 이게 맛있네요. 다이너제키는 공산품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고민하는 식당이래요. 그래서 자극적인 조미료 맛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이너제키의 요리가 조금 싱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래요. 음식마다 야채 그리고 주재료 특유의 향과 맛 풍미를 느끼실 수 있는 특별한 식당. 친구들이랑 또 오고 싶다. 진짜. 또 오고 싶다.